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곡씩 해갖고 오늘 연습 다 합시다. 다 추천을 해. 나 여기서 다 고쳐주고 할게. 나 오늘 긴 수업을 다 주관 못 하니까 오늘은 각자 자기가 한 곡씩 한 거를 고쳐줄게 내가. 찍어주는 거 아파 죽겄었겨나. 자 자기야 자기야. 뭔 단가로 하고 잡냐. 인생 백년. 인생 백년? 그래 인생 백년이요. 다 똑같이요. 인생 백년이 아직 많이 낙서니까. 응. 늦게 해가지고. 응. 자 인생 백년 해봐. 인생 백년 시작. 인생 백년. 꿈과 같네. 꿈과 같네.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허였지만 어찌 허여 백년이랴. 잘한다.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랴. 잘한다. 날 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펴라. 날 적에 우는 것은... 상단이 날 쪽에 우는 것은 열 번째에서 눈이 나와야 돼요 한박 들에서 발 쪽에 시작 날 쪽에 우는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요 날 쪽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믿고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인생 백 년이 어찌 호망하냐 엊그제 청춘 홍하니 날 백발이 되고 좋다 죽 난 것도 설치만은 늙는 것은 더욱 설레 늙는 것은 그치 죽 난 것도 시작 죽 난 것도 설치만은 늙는 것은 더욱 설레 인생 백 년 벗은 많지만은 가는 길에는 벗이 없네 장차 이 몸을 희귀 부탁하냐 차라리 봄도 저 폭포수에 부탁하였으면 저 물고기와 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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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려 나는 그라 서 마라 스탑 스탑 거기 뭐지 차라리 이몸 동기세 저 물고기 나 잘 모르는 저 물고기 저 물고기와 벗이 벗이 데려가 나는 그러나 서로 마라 가는 길 호난 세월 인생 무쌍을 다 터리 터리 좋아요 호우와 세상 벗닌 애들 니네 한말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험 니 말고 머리를 허면서 지내보세 이제 잘하셨어요 몇번을 이것도 혼자 알아 혼자 하라고 혼자 하라고 할사람은 그때 발표했대 인생백년을 헌 양반 너나 하재 아버님 거기 인생백년 곳은 많지만 하고 세박자 하라고 어디서 해요? 인생백년 곳은 많지만 하고 거기 십니까 하는 기대는 아 세박자 아 세박자 시작하자 만은 그쪽이 일리박이 그러게 아무치는게 아닌거에요 생백년 곳은 많지 많은 만은 만은이 일리박이에요 그렇지 만은이 만이 첫박으로 와야지 네 한단게 아니네요 네 연결되어서 가요 하나 둘 셋 했던 것은 배울 때 거기가 세번째 박에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뒤에서 달고 왔죠 딱 또 자 또 다른거 하실 회원님들 자 우리 저기 그럼 독창을 해야 한번 해볼려 독창 인생백년 고쳤음께로 인자 고쳤음께로 망치고 연습을 하고 한 번 이뻐 시작 인생백년 꿈과 같네 아니 인생백년 꿈과 같네 인생백년 꿈과 같네 똑같은 음으로 시작 인생 백년 꿈과 같네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허였지만 어찌 허여 백년이랴 백년이랴 어찌 허여 백년이랴 시작 어찌 허여 백년이랴 이랴 이랴 백년이랴 백년이랴 죽고 사는 곳이 옥타브 올렸어요 죽고 시작 죽고 사는 곳이 백년이랴 그렇지 날저개도 슬프고 안는 것도 슬펴라 날저개도 슬펴라 날저개도 웃는 것은 10번째 확 everybody 날저개도 웃는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오 잘한다 갈 적에 우는 것은 갈 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로 운다 그렇지요 인생 백년이 어찌 어마어냐 엊그제 그렇죠 기다리고 청춘 홍안이 운할 백발이 청춘 홍안이 운할 시작 청춘 홍안이 운할 잘 백발이 되고 보니 잘한다 죽는 것도 설치만은 늙는 것은 더욱 설레 인생 백년 벗은 많지만원 인생 백년 벗은 많지만원 살짝 음이 들어갔는데 벗은 많지만원 인생 백년 시작 인생 백년 벗은 많지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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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인생 백년 벗은 니게 운타 니게는 그냥 7,8번 해서 7,8번째 박에서 장차 이 몸을 5,6번만 쉬는 거야 시작 장차 이 몸은 니게 운타 탁거리 차라리 이 몸도 저 톡포수의 으다 거였으면 저 물고기와 아포로 오오오어허시 데려온 만원 여기서 주반심 내지 말고 물고기와 그 전장단의 아홉 번째 물꼬 기와 그렇지 이제 버시 합이야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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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서로 마라 강길 고난 세월 인생 무쌍을 탓더리오 인생 무쌍을 탓더리오 인생 무쌍을 탓더리오 어후와 세상 꽃님내들 니네 한 말 들어보소 청춘세월을 허망이 말고 몰래를 하면서 지내보세요 생각보다 엄청 잘했네 몇 군데 용감할 뿐만 아니라 엄청 성실하게 알뜰하게 잘 만들었어요 몇 군데가 이미 좀 불안했지만 확실하게 이번에 고쳤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알뜰하게 아주 알뜰하게 내실 있게 잘했네요 어차피 그렇게 그냥 알알이 그렇게 저기 뭐야 작실 과장이신가 작실하게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알뜰하게 잘 챙겼어 그 전체 곡을 알뜰하게 잘 챙겼어 그 말인지 알죠 하나도 저기가 없어 낭비가 잘했어 몇 군데 음이 불안했던 건 지금 고쳤지 박자랑 고런 데만 하면 잘할 수 있어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 또 자 우리 소리바람이 소리바람이 하나 해봐라 쭉 다 돌아서 해야 돼 다른 거요? 다른 거요? 민영어거나 흥타령이거나 판소리거나 자기가 여튼간 하고 싶은 거 운담 풍경? 응 운담 풍경 강가로 해봐 얼씨구 시작 운담 풍경 큰 오천 소거 예술을 싣고 방화수류 과장천 술을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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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담 풍경 운담 풍경 큰 오천 소거 예술을 싣고 음 음 음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 사정 나려가니 넘누나니 황봉 백접 주르르 풍덕 목파 장랑 떠누나니 토하로다 포르르 곧 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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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duties 토하로다 도하로다 포르르 포르르 포르봈냅 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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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 잘한다 나는 나비 그렇지 다시 해보자 토하로다 붉은 꽃 푸른 이쁜 산용 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준광 준응을 자랑한다 준광 준응을 자랑한다 자랑한다 춘광의 마시자 준광 준응을 자랑한다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좋아 언덕위 거기도 위라고 하지마 우 우어 언덕위 우리 전라도 말로 해줘 시작 시작 언덕위 언덕위 추동 다시 해야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잘한거 언덕위 누우 초동이요 석벼가 동일아 새벽별 가을달빛 가항심은 그러지 까꿀어져 수중 산천 수중 산천 이루어 잊고 편편 나는 저 백구 난 한감 을 자랑 헌다 을리록 저 펄펄 뛰고 쌍쌍 워랑이 높이 떠 정품은 설에 허우고 사랑도 하나 둘 셋 숲파는 푸름해라 종일 위지 숙여해요 눈만 경지 망연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양진 부진 배회로다 남의 팔경 소상 양 동정 정풍 적벽이 여기로 오구나 거드렁거리고 오느라 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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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복각제성 쓰시네 잘했어 복각제성 쓰시네 잘했어 응 응 응 응 응 응 배운 저기 치고는 엄청 잘했어 소리가 선율이나 그런 거 잘 갖고 갔어 몇 군데 조금 살을 찌고 성음 그런 걸 만들어야지 앞으로 잘했어 조금 가늘게 느껴지니까 통통해지게 응 음을 음색하고 성음이 조금 성량이 풍부해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그러나 일단 박자 선율은 잘 갖고 갔어 응 자 저기 뭐냐 해보시오 장면님 장면님도 하나 뭐 할라요 저 사찰가 배울께면 생각나요 배우셔 그럼 사찰가 네 박자를 못 맞춘께 어 옆에 박자 귀신들 있음께로 어 박자 우리 저기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요 해보시오 우리 이산 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손명포폼이 오나 아 그러지 봄은 찾아왔건 많은 세상사슬슬 얻으라 나도 어제 청춘일로니 여전히 오늘 백발한 신곡이다 잘한다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틈이 틀렸죠?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었을 때가 있느냐 엄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노금방초승하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류상품 교란해 맞았어 잘했어 잘했어 한류상품 교란해도 아니 해도 하고 하지 말고 멋을 넣으네 거기다가 멋 안 넣고 한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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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란해도 최저얼개를 굽히지 않네 아홉번째 박에서 굽히지 최저얼개를 굽히지 않네 최저얼개를 굽히지 않네 고운 가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박무간 전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 박무간 전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휘날리어가 아홉 번째 박에서 휘날리어 백설만 펄펄펄 펄펄 펄이 두 번째 박에서 펄펄 휘날리어 음~~ 음~~ 그렇게 왜 8 Despd 여섯 박 가니까 여섯 박가야지 д khi가 6박 시рат 그 세계가 대고 보면은 월백설대 전집에 오니 모두가 백다리 허시로나 잘한다 무정 세월은 터더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거기는 좋아 노하세상 헌인네들 이내 한 말 들어서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아니지요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재하면은 시작 병든 날과 잠든 날 시작 합해서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재하면은 못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동황산천을 흐리로구나 좋아요 사하후에 반반친술은 사로허생전에 일 매주만도 못하느니라 일 매주만도 못하느니라 사로허생전에 일 매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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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아 가지마라 가까운 청춘들이 다는 건다 잘한다 세월아 가지마라 세월아 가지마라 시작 세월아 가지마라 가느고건 세월을 시작 세월아 가지마라 가느고건 세월을 어쩔거나 아니지 세월아 가지마라 가느고건 세월을 어쩔거나 시작 세월아 가지마라 가느고건 세월을 어쩔거나 그러지 파인리인 개순남부 O 끝으로 대략 배달온 물후ð 그렇죠 부모 부려워하는 놈과 이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차고 나가 어허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고 집어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어렁거리고 돌아오세 그래도 저기 뭐냐 악보 갖다가 여기다 쑤셔놓고 저기다 쑤셔놓고 헌거 치고는 헌거 치고는 그놈 헌이라고 욕부셨소 아유 진담나 그런 것이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 목소리 좋은 목소리 좋은 목소리가 있어요 목소리 좋은데가 있어요 자 진이 어디 뭐 해볼려 흥타령이라도 흥타령이라도 안 꼭 지어야지 배운거 그 중에서 하나 헐러면 헐렁해봐 이제 우리가 사철로 제거를 한번 해봐야 정말 그래요 해야죠 우리가 점검 가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것도 좋네 이거 안하면 셀린 바리로 계속 그냥 안 되는 거 한 것보다 하나씩 자기 거 장기를 하나씩 이렇게 탁 찍으면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일부러라도 할 일이야 오늘 아파서 하지만 아니 가끔 다 그래야 그 배운 거 하나라도 제껏 안 들어 막 진도에만 욕심나서 막 쭉쭉쭉 뽑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중간에 뭐하려 뭐할래요 뭐할래요 흥타령 뭐 배웠죠 흥타령 뭐할래요 언넘할래요 입에 조금 그래도 좀 어거든 실컷하고 정든이 아 그럼 그럼 두 곡 두 곡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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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배웠어요 뒤에 어떤 거 어 별로 해야 그럼 합장 한번 한 다음에 저기 저 도시라는 게 낫지 않나 아따 내버려 둬 북어드 실컷 북어드 실컷 북어드 실컷 해봐 그래 해봐 시작 북어드 실컷 북어드 실컷 응 북어드 실컷 해봐 고쳐줄게 안 되는 데는 이거 기회야 시작 네 정든님이 정든님이 응 아무랑 또 어려워요 무 air 없다 어째서 이렇게иб듻 떠냐 불안한 여 apologies 북어드 실컷 북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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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몰랐더나 잘한다 동구만 저 생각하니 웃어지네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나 그야 수신 걱정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잘한다 차라리 내가 더 먼저 좋은 것을 다 가려갈걸 자기야 거기가 안 벌써 거기가 이제까지 잘했다가 거기서 한다 너를 흙을 타려갈걸 너를 흙을 타려갈걸 성화가 났네 정두님까지 붙여서 정두님이 정두님이 오셨네 정두님이 오셨네 정두님이 오셨네 정두님 사랑이 오셨네 마시고 기다리고 잘한다 마음속 깊이 숨겨뒀다 그러지 네 정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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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 undo 것처럼 무기 들고 오셨네 달도 밀도 헛헛αança 그런 성화가 났네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가 얇아서 구성적이야. 이쁘다. 노래 많이 했나 봐. 진도 출신? 진도. 진도 할머니들. 진도 출신이 이렇게 바다냄새가. 진도 출신이 그 맛이 있잖아요. 토속 맛이. 자, 우리 저기. 울태복님. 다음에? 그려. 저도 다음에 하네. 아니, 난 노래 아는 게 없어. 사람 가라 놓지 그러시오. 아니, 아니요. 연습을 안 해가지고 못 하겠어. 연습을 안 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용감하게. 얼마나 진짜 용감하게. 그려. 진짜요. 자, 수점님 해봐라. 수점님 해봐라. 저는 오늘 목을 너무 많이 쓰고. 그래도 괜찮아. 뭐, 뭘로 하냐? 어서요, 멋이라도. 오늘 그거 했는데. 목이 아파서 목소리도 안 내고 있었는데. 자기도 목이 아파? 아니,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야, 간혹이요? 목 아파? 오늘 좀 목을 많이 써가지고. 그게 낮은 소리로 해, 조금. 조금 낮게. 그럼 낮게 조그맣게 해 보소. 인생 100년은. 인생 100년, 그래 또 해. 괜찮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응. 해봐라. 하고 채월도 하나 해. 아까 그것은 저기니까 워밍업이었으니까. 하나 해. 자, 우리, 우리 자기가 뭐지? 인생 100년. 인생 100년이지? 응. 세바 인상. 인생 100년. 하고 채월도 하나 하고. 자, 해봐. 시작. 인생 100년. 응. 응. 꿈과 같네. 그렇지. 사람. 사람. 치곤 내지 말고. 바로. 인생 100년. 꿈과 같네. 사람이.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허였지만. 어찌 허여. 백년이야. 잘한다.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야. 그렇지. 날 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해. 치고 자지 말고 바로. 봐봐. 날 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날 적에 우는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운허간 것이오. 갈 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오. 시기스러워 운다. 인생 100년이 어찌리 험한 거냐. 엊그제. 기다려. 청춘 홍한이 운 날 백발이 되고 오니. 그렇지. 제이. 죽는 것도 설치만은. 늙는 것은 푹 설레. 인생 100년 것은 많지만은. 가는 길에는 것이 없네. 상차 이 몸을. 네게 부탁하리. 차라리 이 몸도. 저 폭포수에 부탁하였으면. 저. 물고기와 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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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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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말고 할 일을 하면서 지내보세요 열심히 하고 생각보다 잘하셨어 몇 군데 조금 주저주저하지 말고 듣고 나오지 말고 합에서 찰 나오는 그 연습이 조금 더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한두 군데 그런 것만 고치면 알뜰하게 잘하셨어 생각보다 수점님이 그동안에 결석도 하시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잘하셨니 자 우리 하나 더 해 보셔 어디 뭐 하고 싶소 숙대머리 한번 해볼까 숙대머리 해보소 숙대머리 요런 때 숙대머리 하자 언제요 그리고 그때 이 흥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그때 이 흥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시작 그때여 그때여 춘향이는 시작 그때여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에 춘향 평상 평상 살펴보니 석때머리 귀신 좋아 잘 만들었어 옥방 옥방 천막 천자리 lég 강 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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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리 청막 다시 봐요. 잘한 거. 그러지. 그러지. 그럴 때가 못 봤으니. 그 모양. 그렇지. 그 글 꿈 품어 그릇이 없어서 이러는가. 여이시는 금수르지 나를 믿고 이뤄눈다 내 꿈하나 주와 벌같이 번듯이 솟아서 번듯이 솟아서 번듯이 솟아 번듯이 솟아 번듯이 솟아 번뜩이 솟아 번뜩이 솟아 솟이 아니고 솟아 음이 올라가지 번뜩이 솟아 솟 옷이 뜨거우시오 솟 솟 솟 솟 번뜩이 솟 번뜩이 솟 자, 거기 그렇게 많잖아. 그 끝에만 마무리 해야지. 중간에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여기는 그냥 왕은 한번만 딱 이렇게 해주는 것이야. 막 왕 시작! 맘에 막혔으니 앵무소로 걸 내가 어디 보며 잘한다 전전 반칙 잠 못 이루니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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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시작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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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 구울 수 있나 이거 시작 호적 호적 시작 호적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지 머물렀다가 가서 올라가는데 호적이 아니지 호적 호적 내려와서 머물고 올라가서도 머물렀다가 내려와 호적 호적 몽을 구울 수 있나 시작 호적 호적 아냐 내려와서 호적 더 머물르라니까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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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호적 흥 링에 내려와서라도 한참 머물러서 올라가고 위에서도 머물렀다가 내려와 중간에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호전 시작 바로 올라가지 아는게 아니라 호전 내려와서 머물러 하니까 바로 올라가네 호전 시작 호전 바로 올라가지 말라고 호전 더 못 머물러 호전 물 굴 수 있나 손가락에 피를 흘려 가정으로 편지 호 한 장 을 눈물로 님 화상 을 을 을 을 을이 안 예쁘게 내려와서 인묵 믹 화상 을 을 을 을 바로 이렇게 이쁘게 치고 내려와 이 인묵 화상 을 을 을 그려 을 을 을 이묵 화상 을 을 을 바로 그냥 으흐를 그려올까 그 하일지 춘 대우로 내 눈물을 보냈으니 다 우리여 단장성은 비만 만이 와도니 잘한다 옥수 부용 옥수 부용 시작 옥수 부용 연캐는 체련여와 연캐는 체련여와 연캐는 체련여와 체력망치여보 뽕따는 여인들로 남군생과 일반이라 너무 잘한다 날보다는 좋은 발자 그렇지 자기야 잘 들어봐 체벌처럼 한 번만 더 해봐 거기 잘 들어봐 날보다는 날보다는 좋은 발자 거기서 좋은 발자 좋았는디 거기서 자기 한 번 해봐라 날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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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발자 날보다는 이렇게 시작 날보다는 흑은 흑은 좋은 발자 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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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을 못 나가니 꼴을 당하고 연캐는 체련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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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내가 말린 체련님을 못 보고 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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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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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중콩언니 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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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봐 시작 옥중콩언니 끝 좋았어 잘했어 잘한다 그 앞에 있나 하는 돌은 광부석이 될 것이니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울음걸구다 울시구 방성 통쿠 울음걸운다 울음걸 울음걸군다 으글 울음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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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아주아주 진드건이 각종마다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너무나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나 너무나 잘했고 제 것을 하나씩 남이가 할 때도 콩으로 시김을 알뜰알뜰하니 잘했고 몇 군데 고칠 때는 있었지만 그걸 잊지않고 알뜰알뜰하게 잘 챙겨서 시김이 좋아 우리 소리 말하면 박자가 참 좋구나 박자가 참 좋고 아주 박진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김을 조금 더 뒤에 섬세하게 할 때가 좀 있어 그런 데 몇 군데만 하면 좋겠다 아주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싹 들었지만 또 우리 의회 다크호스가 우리 삼양님이네 삼양님 음정이 정확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게 만들면 잘하시겠네 너무 잘하려고 그냥 근데 해보시라고 해보시라고 음정이 잘 잡았어 잘했어 따라서 하겠네 했는데 몇 군데는 조금 더 시김이 조금 더 섬세하게 쓰겠다 멩굴멩굴하니 가지 말고 아까 채워를 할 때 봤지 오물주물 오물주물 만든 데가 잘 예쁘게 만들었어 그거 그거야 좋아 응 어떤 거야 무엇이 사부님이 조금 잡아주실 때 갈까보다 갈까보다 응 갈까보다 영국이지 하고 작품은 해왔스지 사부님이 좀 잡아주실 때 내가 틀린 것인데 내가 심한 그거를 한번 갈까보다 우리 육혁님 한번 그래 육혁님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갈까보다를 둘이 다 한번 써가면 되지 그럼 그래 시간도 널러는디 갈까보다 이거 짤을 준 거 있어요 유채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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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나서 엄청 이거를 부르셨대요 자 드릴게요 가만있어 나도 좀 찾고 잠깐 있어봐 나도 좀 찾고 나도 좀 찾고 이놈디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왜 나하고 궁금해 누가 못한댔어 아무도 못한다고 안했거늘 저렇게 혼자 그런다 아무도 못한다고 안했거늘 저렇게 혼자 그런다 아무도 못한다고 안했거늘 아무도 못한다고 안했거늘 아유 이거 잘까보다 한번 해봐요 이 정도면 해봐요 아니 그래서 이제 아니 우리도 같이 공부하냐 아니 내가 잘 모르는거 진짜 아니 뭐 가만히 있어봐봐 내가 이걸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요 옛날거로 내가 하면은 안되고 새로 고쳤거든 여기있다 고친 걸로 해야되거든 새로 고친 걸로 해야되거든 새로 고친 거 없나봐요 아마 자 공부도 오다나 그럼 그걸 해봐봐 해봐봐 여기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아무런 줄 모르고 울음을 오는데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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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따라가 서그 갈까보다 바람도 슬야 넘고 구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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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흐두어 수영 넓는 수찐니 날찐니 해돔 청 부람에 볼 수영 넓는 동설령 고개 고개라도 이 힘 따라갈까 보다 하나를 짓녀성은 은하수 다 막혔어도 일년일도 오랜 말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혀간지이다 지금 못 보는 곳 이제라도 서주고 사물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천마 끝에 집을 짓고 논의를 나가 밤중이면 임버거를 만나 만난 천불 배를 험포지곤 비념 비념는 고여먹을 듣고 고여먹을 듣고 고여먹은 이별이 되려는가 어쩔거나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설리운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잊어버렸네 다 잊어버렸네 다 잊어버렸네 쉬어넘꼬 해야되나 쉬어넘꼬 쉬어넘꼬 당연찮아 우리말이잖아 수이아넘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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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확박자도 조개나네 한때 열심히 했다 그때의 머리도 잘 못하겠다 많이 비추는 탕후명 그때의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아무런 줄 모르고 흐름을 구는데 그때의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안 부그런 줄 모르고 흐름을 구는데 갈까 부다 갈까 부다 갈까 부다 갈까 부다 갈까 부다 갈까 부다 좋아 갈까 부다 자 도가 여섯 번째 방에서 갈까 부다 갈까 부다 갈까 부다 갈까 부다 갈까 부다 갈까 부다 수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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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수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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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바람도 시작 바람도 수요로 고고고고고고 그렇지 구호르 흐흐흐흐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줘 봐 구 구호르 흐흐흐 한번 흐흐흐 한번 들어가 구호 구호르 흐흐흐 시작 구호르 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수요 워낙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수요 구름도 다시 해봐요 시작 구호르 구호르 고교 부르누 고odge 잘 됐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요. 다 수연도 없는 동설령 국게라도 시작. 이기 따라갈까 보다. 거기야 너무 길어. 막혔어도. 그렇지. 그렇지. 거기 장단이 안 맞아. 시작. 시작. 일 년 일도 보렸만 오는 우린 계신 곳은 잘 만들었어. 합격 일 년 일도 보렸만 진지 못 보던 곳 잘 했어요. 이제가 누워서 죽어 삼월동풍 연자되어 아니지 자 풍이 더 기다려야지 이제가 누워서 죽어 삼월동풍 연자되어 시작 이제가 누워서 죽어 삼월동풍 연자되어 인계신 저 마음 끝에 집을 짓고 논의가 잘한다 밤중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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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먹으를 만나 시작 밤중이면 이불을 만나면 저렇게 쫀득하니 조금 더 진득하니 가야돼 그래갖고 뒤에서 마무리를 다시 다시 밤중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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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을 만나면 자 한번 해봐 밤중이면 시작 밤중 시작 밤중이면 아니었지 님버 고고고 이렇게 가잖아 밤중이면 다시 해봐 혼자 해봐 시작 밤중이면 시작 밤중이면 이불을 만나면 위불을 만나면 어흘맛 아 더 진득하니 더 가서 뒤에서 어흘맛 나 치고서 봐봐 혼자 하는거 들어봐 밤중 밤중이 면이 몇 박자야? 아이고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밤중이 면이 4박자야 밤중이 면이 4박자야 이물이 5, 6, 10박까지 가요 그치 10박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 만나가 열하나 열하나 열두리 만나 자 해봐 밤중이면 해봐 시작 밤중이면 시작 밤중이면 이물을 만나 그렇지 그치 그렇게 치고서 으흐를 만나 으흐를 만나 그니까 거기가 찐드거니 가서 뒤에서 또 알토랑 같이 거기서 하나 또 이렇게 쳐줘야 돼 이물을 만나 이물을 만나 거기서 그치 하나 방울를 달아주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밤중이면 이물을 만나 이물을 만나 만난청 만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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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를 하고 볼까 빈 년은 고용을 듣고 아니지 빈 년은 빈 년은 빈 년은 court 빈 년은 빈 년은 잘 만들었어요 잘한다 잘 만들었네 운다 떨어뜨려 잠시만요 자 갈까 보다 한 번만 하고 끝냅시다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아이고 이리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설리 운다 그렇게 9째로 그때여 춘향이는 시작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굴러가 오는지 아 뭐 멀어온 줄 모르고 울음을 구는데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따라서 갈까 보다 바람 바람 도 수요 고 그렇지 구 도 수요 고 수요 고 고 고 고 발 고 고 고 이기이 따라갈까 보다 이기이 따라갈까 보다 까부단 하나로 진 녀석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막혔어도 이 년이도 고려한 눈마는 우리님 계신 곳은 웃을뿐이 막혔간 뒤 니다 아직 못보는 곳 잘한다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사물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천마 끝에 침물을 짓고 눈을 닿아 밤중이면 이물을 만났어 만단청회 만단청회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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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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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어머니 결이 되려는가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아이 무인을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설리운다 욕돌 먹으셨어? 도저히 갈까보다 못 갈까보다 어리네 박자가 나면 완전히 틀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처음에 배운 거다가 헷갈려야 돼 그놈을 막 훌천했다 왔다 갔다 했어 이걸로 연습을 자주 해야 돼 자 그러면 끝냅시다 사미양님 끝을 내소서 시간 빠지겠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부님 한 번씩 돌아야 되겠네 한 달 한 번씩은 이렇게라도 할까? 이거 괜찮지 않아요? 막 지나가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딘지 알아서 점검을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할까? 한 달이 좋아요 한 달 두 번아 너무 재미없어?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징도로 노래 연습을 하고 오라고 해요 10 털도 1 1 2 2 2 3 4